깜짝이야! 사장님이었어! 전시옥 로봇인 줄 알았네! 금방 끝나니까 기다려! 울어도 난 몰라! 멋있는 척하긴 일라! 도니격! 맞아라! 어때? 네 차례야! 아리스 가워씨예요! 여러분 박수! 이렇게 되면 야마다씨예요! 그냥... 그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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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텐! 그레이트 야마다! 더워! 의 룹! 더워! 더워! 그어! 흐이! 그레이트 야마다! 자, 오택! 아리스 침착하게! 살았다! 어린애라고 생각하면 큰일날걸? 좋아!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보여줄게! 오늘 괜찮네! 기분 좋은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깜짝이야! 사장님이었어! 전시옥 로봇인 줄 알았네! 존이는 강한 사람을 좋아해! 사장님은 어때? 같이 놀자고? 그럼 돌고리씨도 부르자! 파도를 타고 슝 오면 금방 도착할거야! 젤리피씨 개작단은 무서운게 없다고! 메이슛만큼이나 멋진 함선이네! 메이는 꼬마가 아니야! 이래배도 열심히 성장중인걸? 사장님도 존이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거야? 착한 로봇이었구나! 뭐? 나보고 장난꾸러기라고? 흠, 눈살미가 좋은데 사장님! 젤리피씨 개작단은 올라서지 않아! 흠, 더 놀고 싶은데... 흠, 더 놀고 싶은데... 흠, 더 놀고 싶은데... 흠, 더 놀고 싶은데... 저쪽으로 뭐야? 돌고리씨가 또 강해졌어! 오, 이 기분은... 끝내주네... 멋진 여자의 한층 더 가까워졌네! 흠, 존위를 사로잡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흠, 흥... ilant... 하.. 절대 안봐주네 나만의 매력이 통한걸까?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감상 들려주기야 웨이는 꼬마가 아니야 이래봬도 열심히 성장중인걸?